이번 영상은 재생목록 세계인구 랭킹 11위 국가, 약 1억 2천5백만명의 일본역사 6부로 제국주의와 다이쇼 시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중구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1871년 12월 타이완에서 류큐의 선박이 해상에서 폭풍으로 표류하다가 타이완 동구해안에서 조난당하며 선상의 류큐인 다수가 피설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74년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삼아 유큐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한 출병을 시작했는데 이 원정은 출병 연기명령이 내려진 후 출항했다는 점에서 일본 군대가 문민정부의 명령을 무시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슈본 출신의 야마가타 아리모토는 근대화와 일본 제국군 확대, 특히 국민 징병제 도입에 앞장섰던 핵심 세력으로 새로운 군대는 1877년 전직 메이지 지도자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본 남부에 불만을 품은 사무라이들을 이끌고 일으킨 세이난 전쟁을 진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군대는 일본의 해외 영토 확장을 하는 데 앞장섰고 정부는 일본이 서구 식민지 세력과 경쟁하여 자체 식민지를 획득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어서 후카이도에 대한 통제를 공거히 하고 유쿄왕국을 병합한 후 일본 정부는 중국과 조선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동학동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일본과 중국 군대가 조선에서 충돌하면서 이어진 청일전쟁 중 의욕적이고 잘 조직된 일본 군대는 더 많은 수의 군사와 좋은 무기를 갖춘 청나라에게 이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1895년 일본이 타이완섬을 차지하였고 1902년 일본은 영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은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러시아와 충돌했는데 압록강 전투는 수십 년에 걸쳐 아시아 국가가 서구 열강을 패배시킨 최초의 사례였으며 1945년에 치료해질 러일전쟁에서 일본 군대가 또다시 극적으로 승리한 스시마 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05년에 자국의 보호국으로서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며 191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로서는 슬픈 역사인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는 일본이 단지 지역세력이 아니라 당시 아시아의 주요 강도국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기 전의 메이지 시대 동안의 일본은 산업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겪었는데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광범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만들기 위해 서양의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말에 이르러 일본 수출의 대부분은 가공품이 차지하였고 성공을 거둔 새로운 사업과 산업은 이스비시와 스미토모 같이 재벌이라는 뜻을 가진 자의 바수라고 불리는 가족 소유 대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산업 성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1872년 75%에서 1920년에 50%로 줄어들었고 1972년에 도쿄 메트로 긴자 라인이 열렸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노선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시기에 견고한 경제성장을 누리며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인구는 1872년에 3,400만명에서 1915년에 5,200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장들의 낙후된 근로조건은 노동불안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많은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메이지 정부는 가혹한 진압으로 노동자의 불만에 대응하였고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은 1910년 대역사건으로 황제암사를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진보세력 운동가들을 근절하기 위해 도쿄 비밀경찰국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1911년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최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정한 사회입법을 도입했습니다. 다이쇼 천황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일본은 더 강력한 여러 제도들을 발전시켰으며 국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이쇼의 정치위기는 일본 정당들이 조직한 대규모 시위와 소유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시위는 가스라 다로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데 성공시켰고 이어 1918년에 일어난 쌀폭동은 일본 정당들의 권력이 집권층보다 우위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토 히로보미에 창당된 보수 성격의 입헌 정우회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중점으로 한 자유민권 운동가들에 의해 창단된 진보 성격의 입헌민정당은 이른바 다이쇼 민주주의 시대 말에 이르러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본이 연합국의 편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촉발하면서 독일로부터 빼앗은 남태평양의 새로운 식민지들을 차지하였고 전쟁 이후 일본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며 국제연맹 가입을 통해 긴밀한 국제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3년 9월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은 10만명의 사망자를 남겼으며 이에 함께 발생한 화재는 300만 이상의 가구를 파괴했습니다. 한편 메이지 시대 동안에 시작된 대중적 산문픽션의 성장은 식자율이 증가하고 책가격이 이남에 따라 다이쇼 시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이 시대의 유명한 문학가들은 단편소설 작가인 아쿠타가와 유누스케와 소설가 사토 하루오 등이 있으며 일본 탐미주의 소설의 대가로 손꼽히는 단이자키 주니치로를 두고서는 미국의 일본 역사학자 콜레드 토트만은 단이자키 주니치로는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다재다능한 문학가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단이자키 주니치로는 다이쇼 시대 동안 유럽 문학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집필하다가 1929년 소설 역귀먹는 벌려는 일본 전통문화의 미덕에 대한 깊은 감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현대시대에도 추리소설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로는 다이쇼 시대 말에 에도가와 람푸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히라이 다로가 대중적 미스터리와 추리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부터 1989년까지 63년에 이르는 히로이토 천왕의 통치는 일본 역사에서 기록된 가장 긴 재위기간으로 초반 20년은 극단적 국가주의의 부흥과 일련의 팽창주의 전쟁들로 특징지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일본은 역사에서 처음으로 외국 강대국들의 의의에 점령되었으며 이후 세계 주요 경제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이쇼 시대 말에 이르러 일본 내 진보 세력들은 극렬한 억압을 받았고 파시즘이나 일본 민족주의로 고치된 극우파 단체들이 급격한 인기를 얻으며 성장했습니다. 극우는 일본 정부와 사회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일본이 소유한 남만주 철도를 따라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대인 관동군 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931년에 일어난 만주사변에서 급진적 군 장교들은 남만주 철도 일부분을 폭격한 후 중국의 공격으로 누명을 씌웠고 이를 빌미로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관동군은 만주를 점령하며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본은 국제적 비난을 받으며 국제연맹에서 탈퇴되었습니다. 정우회 정당의 이누카이 수요시 총리는 관동군을 제압하고자 시도했지만 1932년에 우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되었고 일본 군대와 극우 세력 내에서 부패로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누카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일본을 통치한 마지막 정당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1936년 2월 일본 제국 군대의 젊은 급진적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이들은 쿠데타가 진압되기 전 많은 온건파 정치인들을 암살했습니다. 이 쿠데타의 여파로 일본 군대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1940년에 대정익 찬회가 설립되었을 때 대부분의 정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일본의 평창주의 비전은 점차 대담해지기 시작했고 일본의 많은 정치 엘리트들은 자원 추출과 과잉 인구 정착을 위해 새로운 영토를 획득해야 한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는데 이러한 야망은 1937년에 제2차 중일전쟁의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중국 수도에서 승리한 악명높은 난징 대학사를 저질렀으며 이후 장계석이 이끈 중국 정부를 패배시키는데 실패하면서 전쟁은 1945년까지 지속된 유혈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천명한 전쟁 목적은 일본이 지배하는 방대한 범아시아 연합인 대동합 공룡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의 대외전쟁에서 히로히토의 역할은 논정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다양한 역사학자들은 그를 무력한 허수아비로 묘사하거나 또는 일본 군국주의의 조력자이자 지원자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반대하였고 중국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일본으로부터 자원을 박탈하는 엄격한 경제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일본은 1940년에 삼국 동맹 조약으로 알려진 독일, 이탈리아와 연합을 구축하는 것으로 응수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41년 7월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침략하여 남쪽 절반을 점령함에 따라 점차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일본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오늘은 인구랭킹 11위인 일본 역사 6부로 제국주의와 다이쇼, 쇼화 시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